이 종이를 네모한테 마저어주세요. 전화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만드는 게 뭘까요? 오늘 뭐 만드는지 알아요? 스마트폰 터치팬. 아, 스마트폰 터치팬이요? 주워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호일을 잘라서 만드는 거예요? 네. 호일을 잘라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도두도 마세요. 상처럼 도두도. 이렇게 칼칼 말게 묶어줘요.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요. 여기요. 여기 도두도 이렇게. 이렇게. 칼칼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놔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터치가 되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어, 되네요? 우와! 돼요! 좋아, 터치되네요. 터치 한번 해보실래요, 또? 뜨거워 뜨거워 네네네 좋아 한번 해보세요 우와 잘되네요 네 그냥 호일 안 감은 걸로는 되나 봐봐요 안되죠 그쵸 돼요 안되죠 그러면 호일 감은 거든요 꺼보세요 한번 멈춰보세요 우와 잘된다 잘했어요 잘했어요